다음 6번이요. 최대 사용전압이 23,000V입니다. 23,000V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텐데 어쨌든 그럴 때 중성점이 비접진 전로의 절연내력 실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되셨어요? 우선은 22,000V죠. 25KV 이하의 선로에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던 건 어떤 거예요? 22,900V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절연내력 실험은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 이건 너무나도 자주 암기하고 계시던 거고 얘는요. 맞습니다. 1.25배. 좋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면 4번 정도 나올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최대 사용전압이 7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의 선로에 시험전압은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시면 1.25배. 좋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음은요. 7번입니다. 지중전설류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절할 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손인 경우 매설 기피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느냐? 이거는요. 제가 아마 본 강의 때 혹시라도 제가 잘못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제가 추가 강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선은 2번입니다. 1.0미터 이상 매설한다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2021년도 변경하셔가지고 솔직히 맞습니다. 사실 실제 실무에서 그 20cm 정도 땅을 더 파느냐 안 파느냐에 따라서 공사합의가 조금 자유되기는 합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1.2를 어떻게 팔 거냐? 1m면 1m지 1.5면 1m지. 이게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땅을 팔 때 사업을 몇 번 파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이상 매설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거. 없는 경우는요? 0.6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0.5면 0.5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결 심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중공사 관료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가 아니고 직접 매설식 관료식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우리 교재 새로 만들 때는 정정할게요. 좋습니다. 어쨌든 매설기표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동일합니다. 관료식 또는 직접 매설식 전부 다 1.0 이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직접 매설식도 포함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요. 자 8번이요. 플로우덕트 공사에 의해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자 이건 뭐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옥내 배선에서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5개형 비닐전환전소는 제발 5개에 쓰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5개형 비닐전환전소는 플로우덕트.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합성수지관 공사. 옥내에 사용하는 모든 공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냥 딱 누가 봐도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련전소 사용하고 5개형 비닐전선, 오또블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자 다음 9번이요. 중앙급전전환과 구분되는 것으로 전력 소비지역 부근의 분산화에서 배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전후로 정의되는 용어는 뭡니까? 뭐 용어의 정이고 이거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달토록 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정의해서. 그래도 이거는 기억하고 가자. 뭐 딴 거 복잡한 거 버리더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분산형 전환이죠. 답은 3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어... 예. 계속 나올 거다.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분산형 전환이란 이런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 벌써 다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은 10번이요. 애자공사에서 저압 옥측 전설로에 사람이 쉽게 접촉하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약 몇 미터 이하여 하느냐. 애자사용공사입니다. 애자사용공사가 옥측 전설로 설치를 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그죠? 이거 뭐 사실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2미터 기억하시고요. 자 답은 3번. 관련된 기준은 이렇게 되죠. 자 전설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용제의 옆면 또는 옆면으로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하로 할 것.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이요. 자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풍압화 중 몇 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해야 되느냐. 그죠? 아마 이거에 대부분 틀리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막 그냥 에이 모르겠다라고 목주 나오면 한 1.5 찍자고 막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아마 그 말씀 듣고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1.5 찍으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요. 이 문제는 1.2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 한 문제는 그냥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넘겨주세요. 어쨌든 관련된 기준은 1.2고요. 자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강도 이렇게 되겠고요. 저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화 중 1.2배의 하중을 기타의 경우 풍압화 중 견디는 강도를 가시도록 할 것. 좋습니다. 1.2배의 하중을